자 문장구조 볼게요 자 전명구 이거는 시간부사야 now, 이제, 주어, 동사, 주격보호 여기는 이제 enough to 용법이 들어간 거죠 자 이건 당연히 정도 용법이야 뭐뭐하기에 충분한 자 동사, 목적어 자 주어, 동사 이건 전명구죠 이 투부정사는 목적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자 접속사, 주어, 사형식 동사, 아이오, 디오 자 as 이거는 뭐뭐처럼 이라고 해석되는 접속사에요 여기서 주어, 동사, 이거는 전명구 자 이거는 목적, 뭐뭐하기 위해서 2번 자 얘가 문장 주어, 동사, 전명구 주어, 동사, 주격보호 여기는 이제 앞에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정도 용법이 되는거에요 뭐뭐하기에 이거는 이렇게 a and b 나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기에 매력적이다 자 투부정사가 맨 처음에 나온 목적이라 그랬지 뭐뭐하기 위해서 자 주어, 동사, 목적어 그러나 그는 어 하지 않았대 이거는 a but b 자 그다음 주어, 동사, 전명구 자 투부정사는 목적이야 뭐뭐하기 위해서 동사, 목적어 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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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사형식 간목에게 직목을 이거는 지금 a and b의 구조에요 자투부정사는 목적이다